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리 갈라 가보시죠.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뭐냐고 이게 유리가 깨졌습니다. 유리 갈라 한번 가보시죠. 네, 오늘 알게된 사실인데 유리를 가르려면 저는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차 유리 전문하는 데로 가야 된다네요. 그래서 순천에서 차 유리 전문하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. 썸 자동차 유리 끝 썸 자동차 유리 깔끔해서 볼링 컵테일도 잘 된거 같고 색깔도 필요하지 않고 일단 스테커 테이프 뒤에 발라 놓은거는 내일 이 시간에 때라고 합니다.